파괴장토 하나 오리지널 키로 가는 거예요 마산과 대구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줄기 따라 달성장터에 아랫말 마산사람 윗말 대두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파괴장토 마산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대구쪽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사투리 잡담여다 입실은 훈종이 오선도선 박자집을 장터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파괴장토 파괴장토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파괴장토 아싸 너무 잘한다 조용난보다 훨씬 낫다 박수 아예 3 4 4 4 4 4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성질감 들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말 하동사람 휘마그레사람 낮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파괴장토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비우사초 고음정 미음정 주고 갚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아버님과 어머님의 화개장터 달성과 대구의 화개장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화개장터 송혜 선생과 송혜 선생과 이영자의 화개장터 어명수 어명수는 황신의 김미애 최시라 하이라 이승윤 뉴스포리아 할렌트 슈퍼모델 룸사롱의 잘나가는 아가씨들 위자료 많이 받은 아가씨들 개타는 아가씨들 빚없는 아가씨들 모델 아가씨들 영화배우 아가씨들 일어나가씨들하고 도우미 아가씨들 일어나가씨들 이라고 명소하고 화개장터 감사합니다 이제